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영업, 광고 아니면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좀 고급 전략 하나를 사용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페이스북 광고, 무슨 뭐 유튜브 광고, 아니면 SEO 광고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광고를 할 때 이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이 전략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참고로 학교에서는 제 생각에는 배운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웠었던 내용으로 쓰는 굉장히 고급적인 전략이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뭘 쓸 거냐 하면은 이 MBTI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쓸 겁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아서, 이걸 어디서 제가 처음 접하게 됐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MBA 2011년에 텍사스 MBA에서 했었을 때, 텍사스 맥홈스에서 했었을 때 제가 배웠었던 첫 번째 학기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학기에서 제가 배웠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제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었던 하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MBTI 테스트예요. MBTI 테스트가 뭐냐? 이렇게 생긴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히스토리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직업을 찾을 때 적성검사라고 좀 보면 좋고요. 성향검사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적합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디에 뭔가를 사람을 이렇게 넣을 때, 이 사람이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향을 체크를 하는 거고 미국에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좀 그 가장 인기 있다, 파퓰러한 뭐 그런 테스트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MBTI 테스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그 여기서 보면요. 그 메이얼스 베그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학자가 아닌데 이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성향이 뭐가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MBTI가 보면은 외향적인 이제 사람을 이제 엑스벌, 엑스벌션이라고 하고 좀 내양적인 사람을 이제 인터벌, 그래서 미국에서 너는 엑스벌시냐, 인터벌시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 좀 내양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E, I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고요. 그 다음에 감각형 그리고 직관형, 그래서 센싱, 그 조금 더 이렇게 한국적으로 표현한 건데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좀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인투이션, 딱 뭐가 인투이션 하는 것 같은 사람이냐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좀 사고형, thinking을 중요시하게 보느냐 아니면은 feeling, 감정을 좀 중요시하게 보느냐 그래서 T랑 F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판단형, 마지막으로 판단형, judging하는 거를 하냐 아니면은 perceiving, 인식하는 거를 좋아하냐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식이 있죠. 그래서 2, 2에 4승 해가지고 이게 총 위에 보면 16가지로 사람의 성향을 나눠 놨습니다. 이거를 왜 공부를 하냐 MBA 처음에 제가 들어갔었을 때 회사를 들어갈 때도 제 기업에서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그냥 성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당신 A형입니까? 그럼 A형은 좀 소심하다 생각하고 저는 B형인데 B형은 뭐냐 아무튼 좀 B형이 좀 또라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게 있고 O형, AB형 이랬을 때 나름대로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약간 무슨 한국으로 따지면 토정 비결 이렇게 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회사 내에서도 대기업 같은 데서는 사람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HRC가 아니면 팀 작업을 할 때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내양적인 사람은 서로 남의 다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줬었던 테스트고 지금도 아주 보편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테스트 그리고 뭐 저희처럼 사업인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파퓰러한 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온라인과 마케팅에 이것을 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MBA 첫 시간에 제가 배웠었고 회사를 들어갈 때 HRC가 사람 뽑을 때 쓰고 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마케팅하고 광고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자 어떻게 그걸 사용을 하느냐 일단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온라인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 그 브런시 저는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관심사를 찾고 뭐 어떻게 무슨 뭘 찾을 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보통 이 비즈니스를 광고를 돌리려고 하면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대입니다. 공감대 그래서 공감대를 사람들과 찾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뭐냐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에 맞는 얘기 남자한테 이 남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남자가 이해를 잘하는 게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자가 이해를 잘하는 게 있겠고요. 20대의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고 30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처럼 마흔 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아재 개그 저한테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10대들이 얘기하는 얘기 이해 안 가겠죠. 그리고 또 애가 있느냐 없느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등등 관심사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거를 저희 그 뭐 마케팅 비즈니스 할 때는 데모그래픽이라고 하죠. 데모그래픽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부류를 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보면은 이 메시지를 한국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죠. 외국으로 있는 사람이 이거 얘기해 봐야 소용이 더 없는 거죠. 일단 언어적인 것에서 하나부터 갈려지죠. 그죠? 웬만한 사람은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한국 사람이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경우는 한국 사람일 테니까 한국에 관련된 공감대를 제가 형상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먼저 인트레스트, 관심사를 찾는 것이 사실은 이 광고 영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 뭔가 물건을 팔고 할 때 잘못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될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로 갖다 줘야 될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은 광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희가 늘 강조를 하지만 제품이 유니크하던지 아니면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제품이 만약에 다 똑같다고 치면 광고를 더 올리는 방법은 그러면 뭔가 창의적으로 메시지를 확 확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게 공감돼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쓸 때는 이제 보통 관심사, 나이, 데모그래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MBTI가 광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데모그래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이 이, 이 아이가 있다고 쳐요. 저는 참고로, 나는 뭐였었지? 저는 예전에 이게 2011년도 했었던 건데 제가 성향이 뭐가 나왔었냐면은 저는 ESFJ가 나왔었어요. ESFJ가 나왔었었는데 아무튼 보면은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저는 인터벌, 내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영상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엑트로벌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S는 굉장히 센스티브 실용적인 거를 쓰지만 미래지향적인 거, 이거였었어요 저는. 근데 참고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I고 N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테스트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있고 F가 있잖아요. Thinking을 하고 있는 게 Feeling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Thinking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스트에서는 Feeling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Judging을 하느냐 아니면은 저는 Judging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ESFJ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정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광고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이거를 하는지를 봐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모그래픽이 정해져 있다고 쳐요. 그죠? 여러분께서 무슨 20대 아니면 40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애가 똑같이 뭐 가족이 있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광고를 했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것과 내양적인 것의 메시지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똑같이 만든다고 쳐요. 내가 펜을 하나를 친다고 쳐요. 그러면 외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광고 이미지 자체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펜을 쓰고 있는 거를 보면 오! 이 펜이 있으면 내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겠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독립적으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광고를 만약에 그 크리에이티브를 만든다 하더라도 외향적인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타겟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미지 자체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 약간 맥주 광고 이런 거죠. 사람들과 같이 마시는 거 이런 스타일로 그림을 하고 아니면 이미지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내향적인 거는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향적인 광고의 예라고 제 생각에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감각적인 것과 직관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실용적인 걸 봤다고 쳐요. 그러면 제품을 쓰더라도 이 제품이 왜 어떤 제품들보다 더 10%, 20% 효과적이 있는지 이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관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게 N이라고 되어 있는데 intuitive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당연히 딱 한 번에 보면 알아야지 뭐가 아닌 게 있을까 이런 얘기지만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이거는 실용적이고 미래적이니까 약간 intui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펜을 쓰고 있으면 앞으로 큰 비즈니스를 뭐 사인을 할 수가 있어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 sensitive한 사람들은 지금 지금 이 페이지에다가 지금 이 페이퍼에다가 글을 써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가 있을까 우리 직장에 오시면 오늘 당장 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당장 이만큼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약간 N에 관련된 좀 체크가 된 사람들이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조금 T thinking 그리고 feeling thinking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좀 논리적으로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딱 광고를 봤었을 때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 제품에 청소기를 쓰면요 이 청소기는 보통 이 제품들을 쓰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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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율이 얼마큼 쓰고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뭐가 받아서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감정적인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애가 우는 것을 뭔가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죠? 감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광고에 노래 뒤에 잔잔한 음악 틀면 뭐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웨딩 나오고 할 때는 눈물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음악도 잔잔하게 깔아주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냐 F F의 조금 thinking을 하는 사람보다 F의 관전적인 사람들을 더 보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F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 저는 T예요. 저는 좀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보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나왔던 거는 그거죠. 근데 그런 것을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데모그래픽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judging 그리고 불세이빙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계획적인 사람 이거는 직흥적인 사람 그러면 약간 P에 조금 효과적인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판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지금 근사하게 가서 이렇게 근사하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이 제품은 홀스파가 어떻게 되고 뭐가 이것도 아까 액션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쓰겠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MBTI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여러분께서 HR 그러니까 Human Resource로 할 때 쓸 수 있었던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접하게 됐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광고나 영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데모그래픽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 웹사이트가 있고 내가 웹사이트에서 데모그래픽을 어디다가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실수를 했고 많이 또 실수하는 걸 보는 게 이 제품이 하나가 있으면 광고 하나만 만들면 돼요. 광고 하나 돌렸는데 안 돼요.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안 돼요? 광고 자체가 메시지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변수가 여덟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사실을 잘 생각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를 적어도 크리에이티브들을 이 네 명을 다 타겟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그 뭐 엑스트로버트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끔 한 사람들은 광고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뭔가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뭔가 이 제품들이 내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이 돼야 돼요. 글을 그림이 아니다 할지라도 글을 이거로 하면 친구들이 갈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는 단어 뭐 있죠? 이렇게 하면 Together We 이런 단어들을 어휘를 쓸 수가 있고요. Introverse은 반대인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요거를 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그 뭐 미래의 지하기적인지 실용적인 건지 아니면은 감정적인 것을 호소하는지 아니면은 어 무슨 judging이 되든지 perceiving이 되는지 어 요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지금까지 페이스북 광고 아니면 무슨 뭐 뭐 뭐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는 만드는데 이게 어 데모그래픽도 제대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왜 광고가 컨버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도움을 드리는데요. 클릭도 레잇이 잘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만약에 분께서 계시다면은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에 접근 방법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광고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광고를 한번 보시고요. 뭐 재미삼아서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종류의 그 어 어 MBTI 번호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뭐 원하시면요. 제가 아래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고요. 또 그 어 그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제가 이거 만들어놨던 거 이거 또 보실 수 있게끔 어 올려놓을 테니까 아 네 링크 클릭하시면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오시면요. 제가 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광고를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 뭐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광고에다가 MBTI를 써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어드밴스드한 내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